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한 하루 이틀 전에 노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김경록의 미래에서의 자산 투자의 고문으로 계시는 아주 뛰어난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노후에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재산을 어떻게 정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룬 아주 명칼럼이었는데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역시 그 칼럼에는 댓글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글을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노년을 위협하는 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이제 60대에 은퇴를 하게 되면 한 30년 어떤 경우는 40년 이렇게 이제 노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활동했을 때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살아내는데 그때는 이제 근로소득이 현저하게 줄거나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70대까지 뭐 현역으로 있는 분들은 자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노년을 위협하는 적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기 쉬운 것이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 같은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놓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원하의 화폐가치 구매력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동안 부어놨던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아주 뚜렷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조선일보의 행복한 노후의 삶을 탐구하는 친묵의 노후 암살자 이런 종류의 그런 칼럼 겸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상당히 저가 볼 때는 잘 쓴 걸 갖습니다. 잘 쓴 걸 갖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시고 오시죠. 이렇게 노년의 적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생명 그리고 재산이겠죠. 이런 글이 나왔는데 친묵의 노후 암살자 인플레이션 20년 전 3억이던 노후 준비 자금은 지금은 얼마나 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노후가 되면 남아도는 시간 충분치 않은 소득 성취하는 몸 은퇴 이후에 싸워야 될 적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적 노후를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적을 인플레이션을 드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의 구매력이 낮아지는 거죠.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30년 40년에 달하는 긴 은퇴 생활을 위협한다. 그런데 얘기해서 이제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자는 그러나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계속 저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저성장인 상태에서 세금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럼 국가 부채나 그다음에 재정적 자폭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운이 안 좋으면 그러면 이제 외부적인 그런 1997년에 경험했던 외환위기 같은 그런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그리스가 2012년부터 겪었던 재정위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하폐가치가 엄청나게 추락할 거라고요. 하폐가치가 추락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공적연금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도 이제 공적연금은 인플레이션을 좀 보정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나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율을 의탁하게 될 개인연금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미래에 받을 내 노후연금액을 흐무하게 만드는 것도 인플레이션이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매년 4%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하게 되면 15년 뒤에 160만 원은 현재 가치로 88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작년처럼 매년 물가가 5%씩 상승한다면 76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도 이거는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이니까 좀 나은데 국가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가지고 구매력이 확실히 낮아져 원화가치가 확실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선거 문제를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게 미래 세대뿐만 아니고 지금 세대 지금 50대 40대 60대의 노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합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문제고 직결되는 것이 선거 공정성 문제인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까짓 생각이 못 미치는 거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인데 더 무서운 것은 국가가 어려워져 가지고 합의 가치가 폭나가는 그런 경우를 두는 것이죠. 어제 소개했던 분이죠. 김경록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은 인플레이션을 두고 흔히 친묵의 노후 암살자고로 부르는데 마치 고혈압처럼 서서히 노후를 좀먹어가기 때문이다. 젊을 때와 달리 노년기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금리 수준 정도를 받아서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물가에 연동되는 공적연금을 제외하게 되면 현재 인플레이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안전한 투자수단은 지금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지출 측면에서 봐도 인플레이션은 은퇴자들의 노후로망을 산산조각 낸다. 퇴직자들은 은퇴하고 났더니 최강물가가 더 살인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왜 그럴까. 나이가 들면 의료 보금 여가 문화 등의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들 항목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상승률을 압도한 수준으로 값이 껑충 뛰기 때문이다.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60대나 이런 분들은 젊은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나 시간이나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부동산에 의존하는데 부동산이란 것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계속 성장해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또한 이 전문가가 은퇴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는 품목에 소비 비중이 증가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강물가는 오히려 퇴직 이전보다 더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 문장이 참 인상적입니다. 아무리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았을 도 금리 수준으로 운용하면 자기 갖고 있는 자산을 정기 예금에 들어서 그 정도 나오는 금리 수준으로 운용하면 물가라는 구멍으로 빠져서 실질적으로 모아지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다. 예를 하나 들었네요. 2005년도에는 부부 노후 생활비가 월 150만 원 정도가 표준이었는데 이제 합해가 채 떨어져 놓으니까 2021년도에는 월 277만 원으로 84%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5년부터 2021년까지는 불과 15년인데 이제 노후가 길어지기 때문에 30년 40년 정도 되게 되면 이게 보통 심각한 도전 과제가 아닌 거죠. 김동엽이라는 또한 전문가는 퇴직자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자산가격 변동 위험뿐만 아니고 긴 은퇴 생활 중에 항상 존재한 인플레이션 위험도 고려해야 되고 원금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평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겠지만 아직 그런 투자 대안은 나온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곱하기 선거 부정 선거 사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한국에 10년 20년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상하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여러분들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현금의 구매력이 낮아질 가능성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인플레이션의 그런 위협 노후의 위협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도 그런 어떤 국가의 장기 어떤 그런 추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체 언급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노후에 처하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독자들의 어떤 의견을 냈나 보니까 아우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때리는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지금 일종의 전초전인 거죠. 세금에 의존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또 지탱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노년층은 늘어나게 되고 그럼 정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채무를 지면서 동시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올릴 거고 그 가운데 연금처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공병호 tv에서는 이런 노후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제 의견을 계속 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또 이제 나이를 먹어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런 노후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게 3, 40년 정도 아주 길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는 길들을 대부분 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또 원화 가치의 하락 그런 국가 차원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자산이라는 것을 원화가 아니고 달러화나 이런 다른 화폐로 이렇게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내 돈으로 저축한 연금에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마라. 적금 부은 것을 돌려받는데 세금과 보험금을 또 보험료를 왜 내야 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이 참 많네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나 이제 돈을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정치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세금 충돌이 계속 늘어나니까 뚜렷한 그런 해법을 방송에서 제시할 수 없지만 인플레이션과 또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오고 4월까지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얼마 전에 5월 30일 날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선거가 바로 현재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는 노태학 씨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자녀 특혜 채용으로 물러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진두지휘했던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고 분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노후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미래 자체가 이렇게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회복에 달려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필요하신 부분에 많이 확산시켜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제 핵심 세력들 5.86운동권들 그리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송영길 우상호 정창래 우원식 이런 5.86운동권들의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사람은 그 젊은 날 받았던 그런 사상적 세례나 교육으로부터 평생 동안 이렇게 자유롭게 가 힘들구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기가 참 힘들다. 훗날 또 그 사람들이 정권을 다시 쥐게 되게 되면은 문정권 5년을 훨씬 더 능가할 정도로 이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만들어버리 겠죠.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받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바로 황해를 건너 가지고 중국당에는 시진핑 주석이 이끌고 있는 중국 공상당이 거의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중국 공상당의 수뇌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이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중국이 어떤 경로를 걸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보해서 대한민국을 중국 비수분을 위한 그런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작전을 벌일지를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죠. 586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옛말과 마찬가지로 중국 공상당 수뇌부가 받았던 그런 교육을 보게 되면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중국의 영향력으로 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대륙 세력에 편입되지 않고 해양 세력과 함께 그동안 가져왔던 번영의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 겁니다. 제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계속해서 부러지는 것도 가장 쉽게 중국 공상당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거를 장악하는 거죠.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은 한반도의 남쪽의 친중정권을 세울 수 있고 친중정권을 세울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친중정권은 또 친중정권에 속한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중국 공상당의 수뇌부와 손을 잡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상당히 수용한 대신에 자신들의 이 권을 보장받는 그런 식으로 아마 행동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한국 중국에게 베팅 뭐 이런 이야기를 한국이 미국에게 베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국 대사가 한국말을 참 잘하네요. 김일성 대학에서 아마 교육을 받은 모양입니다. 중국 대사의 아무 말 대잔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조산 중앙이 다 온라인판 일면에 실었네요. 한국은 미국 승리에 베팅한 것은 잘못이다. 이 중국 대사 같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전혀 못할 겁니다. 자기 생각을 했으면 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당이 내린 그런 교시에 따라 가지고 그냥 말을 하는 일종의 앵무새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대사가 이재명에게 일장군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참 우한 덩어리입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한국은 대중무역적자는 탈중국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대잔치라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한국이 어떻게 여러분 탈중국 때문에 대중적자가 생기는 겁니까. 중국이 중간제를 여러분들 수입하던 그런 산업들이 자리를 잡아가니까 대중적자가 생기는 거죠. 현재 중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부딪혀서 저는 이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 좌파나 중국 좌파나 러시아 좌파나 공통된 점은 내가 책임질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질 게 없다는 것이 좌파 적 사고 방식의 공통점입니다. 그건 한국 좌파나 중국 좌파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관심사항 중에 핵심이고 중간관계의 기초인데 한국이 수교 당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핵심 의리를 확실하게 존중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중 그런 외교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는 동의하지만 중국 공상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만과의 관계에서 어떤 질서를 뒤 없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중국은 당연히 우리가 존중하죠. 그러나 중국은 대만의 이런 무력 침공을 해서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동의를 해 달라는 거죠. 그게 본인들의 입장을 존중해 달라는 핵심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처리 할 때 외부 요소와의 방에서 벗어나 줬으면 대만이 고맙겠다.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 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닉슨의 관계 정상화 이후에 미국 수뇌부들이 역대 수뇌부들이 상당히 오판을 한 거죠. 중국을 지나치게 키워준 겁니다. 중국을 지나치게 키워줬다는 것은 중국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미국 시장을 열어준 것이 큰 오판이었죠. 사망하기 전에 닉슨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수뢰했다는 그런 외신 보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공상주의자들을 미국의 수뇌부가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아마 역대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서 공산주의 실체와 본질을 우남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렇게 착하게 괴뚤어 본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분처럼 해안이 있었던 분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시장을 제공해 가지고 중국이 간이 배만큼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오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역동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의 자본시장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한 것은 다 카피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기술로 만든 사업 모델이 하나 있습니까. 신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서방이 만든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위해서 그걸 카피해 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패권 국가로 부상한다.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저렇게 억압적인 체제가 올해는 가겠죠. 올해는 갔지만 결국은 어떤 사회의 생산성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 자발성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빛이 나게 되는데 처음에 얼마 동안은 양적 투입을 돈을 때리 부어가 부동산을 부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의 양적 성장으로부터 질적 성장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1등 국가가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중국 대사란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일 겁니다. 아마 중국의 수뇌부들은 다 당의 교시에 따라서 그냥 로봇처럼 활동하지 않으면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상층 국가에 올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로 중국봉을 내세 어떻게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까.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 주선님의 지도하에 중국봉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는 확고한 의지를 모르면 그저 탁상공로만 할 수 있다. 꿈 나라 깨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나라 참 살기 힘든 거죠. 결국은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장기 집권을 획채가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과 비슷한 그런 전체주의 국가 를 만드는 것이 본인들의 꿈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깊이 깨우쳐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무관심해 가지고 소중하고 기중한 것을 지킬 수가 없으면 또 노예체제로 가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했지만 역사라는 것이 개인이 이렇게 안타까워 해 가지고 역사의 물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전망하는 것을 이렇게 방송에 실어서 발신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도움이 되어 가지고 국가라는 것이 올바른 길을 가면 좋지만 그렇게 갈 수가 없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생하면서 또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중국 몽고는 하는데 참 한 분 보니까 문제가 많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도둑놈들 시리즈 지난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5월까지 모두 다섯 권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실제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선거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식들의 앞날하고 관련해 가지고 생각보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지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저 주변에 널리고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이해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특례채용 그리고 북한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신속히 이렇게 수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내부에 아마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엇갈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한 3년 이상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력 투구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진실된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 또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이해의 폭이나 이해의 깊이를 넓힐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국힘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현재 판단입니다. 선관위 문제를 대충 넘길 것 같다. 여기서 대충 넘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과 같이 한정된 몇 사람들에게 자녀 특별 채용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고 진짜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선관위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선거 범죄 후보별 특표수를 조작하는 문제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무척 낮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국민의 힘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여러 모습도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부척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선관위를 공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관위의 심기를 크게 이렇게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역력하게 그것이 보이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그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문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달라질까 이번에는 좀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번번이 양식이 있는 그런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처럼 선관위 문제가 대충 넘어갈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병호 tv에서는 설문조사를 한 16시간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만은 무려 2만 7천여 명 정도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9%가 선관위원장과 구인의 선관위원들이 동반 사퇴해야 된다. 이게 99%가 나온 겁니다. 거의 100% 사람들이 책임을 주고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 가운데서 좀 깨어있는 국민들은 압도적인 다수가 선관위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당위 마땅히 그러 해야 된다는 것하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은 상당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국민의힘이 보이는 그런 선택을 보게 되면 이 선관위가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선관위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이양수라는 양반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적 지류가 포출되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러분 국정조사라는 것은 그냥 정치 이벤트지 않습니까? 선관위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정치 이벤트가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현재 선관위 문제는 최소한 감사원 직무 감사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검찰의 공공수사부에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녀 채용 비리 북한 해킹 문제 또한 뭐죠? 후보자의 득표수 조작가 같은 그런 선거 범죄에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떡하게 이런 가장 미묘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국민의힘 수뇌부가 선택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벌이게 되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선관위가 자기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청문회에서 제공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위원들은 그냥 포문을 열겠지만 선관위가 다 뭐죠? 그거를 또 유야무야 해버리겠죠. 그렇게 이벤트 그렇게 행사로 만들어버리면 어떻냐 범법 사실이 발생했는데도 범법 사실의 수사가 아니고 국힘의 수뇌부가 선택하는 걸 보게 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및 북한 발 핵징 시도 은폐 의혹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니까 전략부제라기보다도 이게 현재 국민의힘 수뇌부가 갖고 있는 소위 특성인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언론들이 뭐죠? 계속해서 문제를 거론하니까 뭐 하는 신용을 내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힘당 내부에서 다양한 분포가 있는 겁니다. 행안위 감사나 행안위에 속한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가자 이렇지만 이렇게 뭐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던 선관위가 코너에 몰리면서 내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를 일부 수용할 수 있었는데 국정조사를 하는 바람에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할 명분만 줬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 전혀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래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진짜 한통속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동안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비리가 발생했는데도 검찰에는 직접 고발 조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선관위 전 현직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만 집중하자 국정조사가 국민의힘은 북한의 해킹 시도 관련 의혹까지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 어디에도 뭐가 없습니까 선거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다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이 선거 범죄는 정치인들 손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판단을 언제 내렸는가 하니까 4.15 총선이 끝나고 1년이 되기 전에 저는 그렇게 내렸습니다. 이게 이 나라에서 밝혀져 가지고 해결될 가능성이 참 희박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5년 10년 20년의 장기 전망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국민들이 어떤 고초를 겪을 것인가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 전입니다. 2021년도에 거의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언론들이 그렇게 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100% 가까운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도 국힘당이 선관위가 마음 놓고 행포 불법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표를 세기 때문입니다. 전자개표 사전투표 폐지하고 국민이 직접 현장에서 표를 세면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국회의 동의 청원에서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에 동의합시다. 이게 지금 2만 7천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 차례 방송에서 내보냈겠지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시간 내셔가지고 국회의 동의 청원에 가셔서 그 5만 명을 모으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배는 불러졌지만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보다도 훨씬 더 저가 볼 때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의감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약해진 거죠. 5만 명을 모으기가 힘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회복하는 것. 이 문제를 좀 힘을 더하기 위해서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국민 필독스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해 1월부터 도둑놈들 시리즈 1권 2권 3권 4권이 발강이 됐고 이제 5월 30일에는 도둑놈들 5권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2022년도 우리들 지방선거가 어떤 일이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가 공정해야 나라를 지킬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요즘에 이제 금리 부담 때문에 힘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국의 전반적인 동향은 이제 금리가 동결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금리를 낮추는 그런 움직임이 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집값도 조금 덜석덜석 하고 또 가계대출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금리라는 것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금리하고도 상당히 연동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금리를 또 올리지 않겠냐 이런 우려에 힘을 다하는 그런 맨몇 외신이 도착을 했습니다. 호주가 엊그제 여름 금리를 그동안 동결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니까 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캐나다가 그동안 세 차례 정도 금리를 동결했다가 기대한 만큼 물가가 안 잡히니까 캐나다가 또 금리를 올리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아마 13일 14일 양일간에 미 연준의 금리와 관련된 그런 회의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금리를 또 올리지 않겠냐 이런 11번째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 이런 보도가 있는데 간밤에 이른 도착한 그런 뉴스가 호주 캐나다 깜짝 금리 인상 다음은 미국 차례인가 동결 후에 재인상을 한 겁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했다. 두 나라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 몇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동결했다가 기대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자 방향을 선해해 가지고 다시 금리를 재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동결 후 재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6월 10일 아마 14일 사일 겁니다. 미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힘을 더해 주는 그런 외신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호주 같은 경우는 2002년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리를 0.35%포인트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올리기 시작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3월부터 5월까지는 3, 4월 3개월 정도는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추이를 보니까 물가가 전혀 안 잡히니까 5월 달에 3.8으로 올리고 6월 달에 4.1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그 다음 캐나다도 2022년 3월에 이렇게 0.5%포인트 올리는 걸로 시작을 해 가지고 다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제법 긴 시간은 동결했네요. 그러다가 6월 달에 4.75%포인트까지 이런 기준금리가 올라갔네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75%포인트로 올렸는데 2001년 이후에 22년 만에 최고치고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올리며 경기 두 날을 이유로 긴축 중단을 예고했고 3월 4월 총 두 차례 금리를 동결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인상기조로 돌아섰다. 호주 중앙은행이나 캐나다 중앙은행이 똑같은 조치를 취한 거죠. 캐나다은행은 수요 과잉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탄탄한 노동시장과 수요를 감안할 때 물가 상승률이 2% 이상의 사태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도 가계 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집값이 조금 덜썩덜썩하고 있는데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더해 주는 내용이죠. 하루 전날 호주 중앙은행도 두 차례 연속 금리 인사를 단행했고 호주는 지난 4월 금리를 동결했지만 5월과 6월에 재인상하면서 기준금리를 4.1%포인트까지 올렸고 다음 달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 가장 중요한 공통된 요소는 동결하고 살펴보니까 물가가 안 잡힌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동결 이후에 재인상 조치로 선회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6월 2일 날 이런 방송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미국 노동시장이 아직 뜨겁다. 금리를 10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금리를 10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자 수가 33만 9천 명 정도가 늘어날 정도로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그리고 실업률도 53년에 가장 낮은 수준인 3.4%인데 3.7%를 유지할 정도로 여전히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금리를 10차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뜨겁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막 도착한 실업건수가 이게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국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 28일부터 3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6만 1천건으로 전월 대비 2만 8천건 정도가 증가했다. 이게 이제 28일부터 3일까지니까 가장 최근 자료네요. 이것도 시장에 예상했던 그런 건수보다도 2만 6천건이 많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이제 6월 13일, 14일이네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33.3%로 전날 호주와 캐나다의 인상 소식이 전해지기 전날 21.8%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중앙은행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은 물가를 잡는 거니까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호주와 캐나다가 동결 이후에 재인상 움직임으로 선행한 걸 보면서 미국이 금리를 또 11번째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도 잘 참조하셔가지고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구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 그리고 이제 5월 30일 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하고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이끌었던 2022년 뒤 6월 1일 지방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졌는가라는 부분을 파헤친 책이 나왔습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지키는데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확산시켜주시는 데도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대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죠. 특히 이제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그런 사회의 큰 그런 방향선회라는 것은 막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다수는 아니지만 좀 깨어있는 시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이 선거 공정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도 처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회가 나아가는 것이 거대한 유조선이 나아가는 것처럼 방향을 선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향을 선회할 수 어려운데 이제 오늘 이 대세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 현재 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한국 사회 또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신문을 보다 보니까 참 한 지식인이 이거는 막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참 어려운 그런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보니까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님의 윤혜준님이 한국 경제신문에 인문학자답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 사회가 책을 안 읽는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선동과 여론 조작에 국민들이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 제목은 생각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위기의 출판시장은 학습지로 버티는 현실이다. 건강한 민주사회는 건강한 시민의식 없이 유지되기 어렵는데 건강한 시민의식은 활기찬 출판문화 없이 유지되기 없다. 인문학자다운 그런 걱정을 한 것이고 충분히 옳은 이야기죠. 옳은 이야기인데 이 같은 대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988년도에 국민 1인당 연독서량이 3.7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들 1인당 독서량이 0.5억 원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독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정보나 지식을 취득하는 거죠. 그게 이제 큰 흐름이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게 도입되면서 이렇게 이제 흐름이 행성됐는데 그런데 이 영문학과 교수님 주장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젊은 층으로 내려갈 수 긴 호흡으로 사색하며 저자와 대화하는 독서를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대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한순간 방영되다 사라지는 시각 매체에만 의존하거나 짧은 SNS 속 댓글을 읽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확정하는 추세가 일상화되고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책은 이와 같은 책은 일종의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앞을 보다가 뒤를 보고 뒤를 보다 앞을 보고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 같은 영상은 흘러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플로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가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민들은 선동과 여론조작이 삼켜먹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책을 펼쳐들지 않고 오직 컴퓨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면 사는 유권자가 절대 다수가 되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개인들의 소신은 무시당할 것이다. 그 대신 편견과 혐오 집단적 동질감을 부추기는 여론몰이가 기성을 부릴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는 무의미해질 것이고 민 스스로 자신의 의의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무슨 민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여러분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읽는 거 하고 이런 책을 읽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웹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취득하는 거가 스크롤바라 하지 않습니까 쫙 위아래로 내리면서 정보를 읽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두뇌에서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예를 들면 갤럭시 노트나 아이패드 같은 걸 가지고 정보를 스크롤바 위아래로 내리면서 보는 그런 종류의 독서 형태가 익숙해지게 되면 책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어떤 개인의 선호 문제가 아니고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디지털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과거처럼 그렇게 책 중심의 활자 매체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훨씬 더 조작이나 선전이나 선동 같은 것이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현재부터 앞으로 미래라는 것은 포퓰리즘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사유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하가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아주 냉정하게 그냥 대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지 않는 것처럼 저희 세대들에게는 안타깝고 옳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기술이 가면서 사람들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1960년대 한국 사람하고 2020년대 한국 사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참 보면 개딸이나 이런 것도 아주 비난하고 그렇지만 그런 부류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훨씬 더 불안전해지고 취약해지는 거죠. 오는 게 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재미있으면 되지. 어이로운 게 뭔데 즐거우면 되지. 나라가 뭔데 내 안께 도움이 되면 되지. 그런 게 다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다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선호에 따라서 몰려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훨씬 더 강해지겠죠. 이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은 인문학자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겠지만 기술과 뇌 사이의 상호 그런 인터페이스를 보면 이거는 대세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버린 것 같다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성장률은 계속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든요. 보시기 바르면 국가예산 늘어나는 거 국가예산이 여러분들의 2014년도에 355조였는데 거의 따블됐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따블리면 한 700조가 넘는데 700조에 조금 더 못 미치니까 이 거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 할 겁니까 이게 성장이 계속돼야 세수가 늘 거 아닙니까 이게 지갑에 들어간 돈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갑에 들어간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관위원회 9명이 다 장관직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비서관도 따르고 비수도 따르고 장관이 타는 이름 차도 따르고 하겠죠 아니 선거를 관리하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장관 1명 선관위원 9명이 왜 필요합니까 10명이 여러분들 거기다 뜯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예산을 얼마나 앞으로 늘려야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선관위원들이 모두 다 장관 대우를 받는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장관만 10명이 있는 겁니다 선관위원장 빼고 선관위원장은 장관위에겠죠 국무총리급인지 알 수가 없지만 다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세금에 빨대 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이게 가장 좁은 의미의 여러분들 국가채무입니다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gdp의 48.1% 정도 이거는 파국이 되고 나서 멈출 겁니다 그전에는 멈추기가 힘듭니다 이런 추세 이런 추세를 미뤄보게 되면 훨씬 더 선전선동이 힘을 얻는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뜻 있는 사람들이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러나 대세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또 성장률 낮추네요 마지막까지 정부가 버티더만은 몇 번째 지금 낮추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도덕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5권이 모두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을 지키는 것은 선거를 지키는 일인데 그게 참 힘드네요 지금 이제 국회 입법 청원을 하는데 5만 명을 모으기가 그렇게 힘드네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입법 청원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뭐 그렇게 흘러가는 애 노력은 하지만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그냥 아니 선거 좀 도덕적 하면 뭐가 문제고 내 배에 밥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당신들 좀 애 많이 쓰셔 뭐 이런 거죠 나중에 다 자기가 이제 칼 맞을 일들인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세금에 이제 빨대를 꽂고 빨아먹는 사람 숫자가 뭐 날이 갈수록 늘어나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이제 얼마나 내야 될지 조세 부담도 늘어나고 준조세 부담도 늘어나고 얼마 전에 이제 노후연금 같은 문제를 다룰 때도 보니까 가장 그 은퇴자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적금을 부은 것처럼 그렇게 연금을 부었는데 연금에 또 세금을 떼가고 건강보험료를 떼가면 어떻게 하냐 뭐 정부도 세금 뗄 때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연금은 아주 좋은 그런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떼가는 거죠 생산계층은 자꾸 줄어들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생산계층에 대한 조세 부담이나 준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국가가 개혁을 하기는 쉽지가 않고 대한민국 원래 여러분들 사회나 국민들 자체가 그렇게 긴박감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당하고 나서 또 이제 화전민식으로 그냥 뭐 우당탕탕 하지만 그전에는 태평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지만 오늘 세금에 참 빨대 꼽을 사람들만 줄두리 서 있는 것 같아요 웬 그렇게 쓸데없는 조직이 많은지 여러분 kbs라는 조직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kbs라는 조직이 옛날에 이제 국가가 주도하던 그런 시대는 공영방송형이 필요하죠 kbs도 필요하고 ebs도 필요한데 시대가 이렇게 박혀 가지고 채널이 이렇게 다양화됐으면 그런 조직도 좀 슬림화로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에 수천억의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거가 그렇게 다 빼먹지 않습니까 돈을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의 사슬에서 독재 때보다 편향도가 넘은 그런 방만한 kbs가 수신료를 강제징수항을 끝내야 된다 kbs에 돈을 왜 줘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죠 kbs 왜 돈을 줘야 되는지 이번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계획을 좀 하겠다고 수신료 수신료 분리를 그렇게 정치권에 요구를 하니까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준조시지 않습니까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정부의 국민제한공개토론회에서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했고 64.9% 아예 이참에 그냥 kbs 그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얼마나 외국방송을 그냥 선도했습니까 거의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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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kbs 그런데 직원 절반이 억대 연봉입니다 대부분 이런 억대 연봉인데 1분기만 425억 원 적자가 생겼거든요 그게 뭐 돈 먹는 함한 거예요 1분기에 425억 적자였으면 연 단위에서 한 600억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올 연말 단기 손익이 501억 적자가 예상되는 것을 보인다 올 1분기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4억 7천만 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kbs뿐이겠냐 이야기죠 도처에 늘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kbs 문제가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2017년에 11달에 보도를 보면 kbs 상위직급 74% 무보직자로 감사원의 방망경령에 경고를 받았다 무보직자라는 것은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 이란 거지 않습니까 무보직 억대 연봉 1500명 kbs 수신료 인상 명분 없다 이게 2021년이거든요 2017년 감사원 kbs 직원 60%가 연봉 1억 이상이다 4명 중 3명은 보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금들을 먹고 사는 조직 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죽어나는 거죠 알고 내는 조세 모르고 내는 이런 준조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단년 토업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가 준조세 증가율이 매년 뭐죠 5% 6% 6% 7% 7%입니다 아마 이 기간 2017년부터 2021년 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한 2에서 3% 정도 2%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준조세 부담이 여러분들 5에서 7%까지 늘어난 겁니다 돈을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생산계층이니까 생산계층에 엄청나게 중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에도 뭡니까 다 돈을 한참 일을 할 때는 세금 낸 기억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허득허득하고 세금을 냈던 것 같아요 그걸 분할해 가지고 미리 내지 않습니까 문정권 등장하고 나서 5년 동안 준조세 부담이 30.7% 늘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 좀 내면 또 어떻노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생산계책이 이렇게 중가세를 때리게 되면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게 고스란히 임금 같은 데 다 이렇게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은 무역을 해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렇게 조세 부담과 준조세 부담을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공장이 밖으로 나가든지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닙 까지 사람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당장 내 몸이 편하니까 그냥 공짜로 먹고 사는 것만 주목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볼 때는 한국인들이 스스로 개혁 못할 겁니다 파북이 온 다음에 개혁하는 신용을 낼진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이 문제 해결 안 될 겁니다 이런 조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슨 뭐 무슨 뭐 저 공사들 공사가 이름들 중앙정부 차원의 공사가 있지만 또 지방정부마다 또 다 뭘 공사를 수십 개 만들어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금을 가지고 개우개우 여러분 운영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도 참 생리에 잘 안 맞죠 우리는 몸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여러분들 해결책을 구하고 이런 부분이 참 몸에 배여 있는데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파국이 온 다음에 정신 을 차려야 되니까 기가 찬 거죠 지금은 그래도 뭐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하니까 그럭저럭 돌아가는데 당장 이런 반도체 경기가 죽으니까 반도체가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어떻게 역사에 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지 좀 안타깝죠 여러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